안녕하세요 깨비입니다 오늘은 지난 컨텐츠에서 이야기한 대로 바코드 리더기를 이용해서 이 바코드를 읽는 것으로 통신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뱅글러 바코드 리더기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독일 애들은 W를 비읍으로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베라, 비하 등등 처음엔 적응이 잘 안되는데 지금도 적응은 잘 안돼요 그래도 뱅글러라고 해볼게요 웽글러는 이상하네요 저도 처음 사용해봅니다 우선 이 바코드 리더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규격을 알아야 합니다 RS23EC 통신을 하는데요 매뉴얼에 보면 핀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핀번호에 따라 1번은 플러스 24 전원 3번은 마이너스 24 전원 그리고 4번과 5번은 리시브와 트랜스미터를 사용하고 있네요 이게 항상 헷갈리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 볼게요 최근에 나오는 PC 메인보드들은 일반적으로 시리얼 포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USB를 사용해서 RS23EC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USB2 RS23EC 컨버터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저렴하고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지넷 유비쿼터스 제품을 사용할 거고 관련 매뉴얼을 찾아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사용 안 할 거고요 2번, 3번, 5번만 사용할 겁니다 그라운드는 고정이고 2번과 3번이 보내고 받는 선이라 이것만 잘 연결하면 되는데 한 번에 잘 안 됩니다 이번엔 한 번에 되는지 봐야겠어요 매뉴얼에 있는 핀번호대로 전원과 통신선을 연결했습니다 우선 전원을 연결했더니 불이 들어오는데 색감이 참 좋네요 독일 애들이 참 이런 게 마음에 들어요 이쁘게 잘 만듭니다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는 게 아쉽긴 합니다 전원은 잘 연결되었으니 바로 통신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 전에 시리얼 통신을 할 때 컴포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PC는 시리얼 통신을 여러 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컴포트로 구분을 합니다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내 컴퓨터 혹은 내 PC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한 후에 속성을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내 컴퓨터 속성창이 보이게 되고요 이게 저도 윈도우 버전이 바뀌면서 이 장치관리자 위치가 항상 헷갈리는데 제가 사용하는 윈도우 버전에서는 장치관리자가 여기 있네요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장치관리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트, USB, 시리얼 포트, 컴4로 되어 있고 만약에 컴포트가 여러 개 있어서 헷갈리시면 USB를 뺐다 꼈다 해보시면 됩니다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제 컴포트를 알았으니 바로 시리얼 테스트를 해보면 되긴 하는데요 이걸 바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려면 배선이 잘못된 것인지 프로그램이 잘못된 것인지 바코드 리더기가 이상한 것인지 구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부터 검증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 프로그램을 사용해 볼 겁니다 이게 언제 나온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이 됩니다 구글에서 컴 아날라이저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우선 통신 설정부터 할게요 컴은 4였었죠 그리고 지난 컨텐츠에서 나왔던 게 이겁니다 보레이트, 스타피트, 데이터비트, 페리티비트 이건 그냥 서로 약속만 해주면 돼요 바코드 리더기와 똑같이 설정만 해주면 됩니다 바코드 리더기는 그냥 제가 설정을 할게요 바코드 리더기는 통신속도 설정만 할 수 있고 다른 설정은 안 나오는데 매뉴얼을 보니 이더넷으로만 설정이 가능한가 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설정인 데이터비트 8, 페리티비트 사용안함 스타피트 1로 기본 설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동일하게 설정을 한 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리얼로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이렇게 바코드 데이터가 전송이 됩니다 하드웨어 테스트는 바로 되었네요 이 컴아널라이저 프로그램이 상당히 괜찮죠 컴포트가 6가지밖에 안 되기도 하고 너무 오래전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 이더넷 테스트를 할 때에는 약간의 버그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리얼 통신 테스트를 할 때에는 이만한 프로그램이 없기도 합니다 이제 하드웨어까지는 검증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 통신서는 한 번에 연결이 잘 되었네요 항상 이게 한 번에 안 되던데 오늘은 운이 좋습니다 좀 전에 바코드 리더기를 읽는 내용을 잠시 보면 아시겠지만 엄청 간단한 프로토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만드는 것은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다음 콘텐츠에서는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서 바코드를 읽어 볼게요 재밌는 콘텐츠 되었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위로따봉, 따뜻한 댓글은 깨비에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2, 3